조금 더 바깥에 가르쳐줘요 안쪽도 꼼꼼하게 만들어야돼 안쪽도 꼼꼼하게 만들어야돼 뒤에 다 풀어가지고 풀러 땡겨 버릴 수 있어? 네 뒤에 다 풀어가지고 풀러 땡겨 버릴 수 있어 좀 많이 풀어 많이 풀어갖고 꽉 땡겨봐 엄청 나올거야 그 정도는 뿌려야돼 좀 더 가까이 광나게 하려면 진짜 그 정도로 뿌려야돼 너무 풀었어 지금처럼 이래야 광충이 이것도 집에 가서 보면 광택 절반 죽는다 어쩔 수 없어 이거 이렇게 확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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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cially